안녕하세요. 저희는 앙상블 랑코르이고요. 각기 다른 지역에서 많이 연주해봤지만 여수처럼 좋은 홀도 없었고 여수처럼 반응이 좋은 관객도 없었습니다. 다음에 또 와서 연주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드네요. 마지막 종강 연주였는데 관객들 호응도 너무 좋고 저희 연주도 굉장히 많이 기대한 만큼 많이 나오게 되어서 저희도 지금 기쁜 마음을 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수에서 가장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